대전류 차단 시의 한류 파형을 한번 볼까요 대전류 차단 시의 한류 파형 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달록 사고가 발생되면 통과 전류 파고치에서 용단을 하는데요 한류형은 8분의 1 사이클에서 그리고 비한류형은 4분의 1 사이클에서 또한 용단되는 시점에 퓨즈의 과전압이 발생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과전압으로 인한 퓨즈의 단자전압 상승이 퓨즈 2차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절연 강도보다 높다면 기기의 절연이 파괴되겠죠 그러므로 퓨즈 단자전압 상승값보다 높은 절연 강도를 선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깔랑달랑 전력 퓨즈의 전번 시간에 한번 다루었는데요 퓨즈는 소 방식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류형 퓨즈와 비한류형 퓨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요 한류형 퓨즈가 동작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비한류형 퓨즈가 동작하는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보듯이 한류형은 비한류형에 비해 차단시 무음, 무방출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류형과 비한류형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류형 퓨즈는 전압이 0점에서 차단하고 비한류형 퓨즈는 전류가 0점일 때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0점에서 전류가 0점에서 차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류형 퓨즈의 전압이 0점이란 말은 접점이 떨어질 때 차단될 때 바로 전압이 0인데요 이 순간에 차단된다는 것으로 좌측에 보시면 8분의 1 사이클에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차단되니까 당연히 석류도 짧게 유지되고요 과전압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소독 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을 때 소독 꼭지 바로 앞에서 손바닥을 막으면 수압이 강하게 물주기가 강하게 반사되어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압도 과전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이고 차단 용량이 큽니다 한류형 퓨즈는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시켜 사고 전류를 강제적으로 한류 차단합니다 비한류형 퓨즈의 전류 0점 차단이란 영상의 접점이 떨어지는 순간 전압은 0이 되지만 그 접점 사이에 전류의 전류 아크가 남아있습니다 이 아크가 완전히 떨어져야 전류값이 0이 되는데요 이 전류값, 아크가 완전히 소멸된 뒤에 전류값이 0이 될 때 차단된다는 뜻이죠 한류형 퓨즈보다는 동작시간이 완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류를 길게 유지하겠죠 또한 과전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중화 해로형으로 최적입니다 한류형보다는 대형이고요 한류 효과도 좀 적습니다 비한류형은 소가스를 품어서 전류 0점인 즉 극간의 절연 내력을 제기전압 이상으로 높여서 차단하는 방식이죠 공방전기쟁을 공방전기쟁을 공방전기쟁을